하나, 둘, 셋.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. 안녕. 안녕히 계세요. 재밌게 드세요. 고생했다, 야. 아니에요. 오빠가 고생하셨어요. 아니야, 아니야. 이게 더 따뜻하였을 때 진짜로 좀 아쉬워. 아니, 재미있었어요. 춥고 처음이고 해서. 들어가자. 노고가 이리 와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이거 가방을 놓고 가졌잖아. 야, 가방 가져가. 이거 진 가져가야죠. 대병!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? 아니, 집을 안 가고 싶어. 다시 올 수 있었는데. 아, 계획이었죠. 다시 올 수 있었는데, 지금. 진짜, 진짜 고생 많았어. 추운데, 너무 추워서. 들어와. 와, 집이 되게 넓어졌어요. 넓어졌어, 넓어졌어. 여기가, 여기가 히터가 저기 나와서 밑에도 열선을 깔아놔서. 우와. 따뜻해. 여기 있어. 너무 좋다. 좋아, 좋아, 좋아. 진짜 히터가 너무 좋아. 저기. 자, 여기. 여기 이불 좀. 이불이 하는 거. 저희 형 선생님도 너무 팬이었었거든요. 음, 진짜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우리 집 자주 와서 밥 먹고 놀다 가거든. 그냥 와. 형, 뭐 형. 밥 먹으러 갈게요. 밥 다 먹어. 형, 갈게요. 아유, 죽네. 죽어. 그것 좀 마주 갔다 왔다고? 아유, 뭐 전쟁 치른 얼굴이여. 잘 갔어? 네? 잘 갔어? 네. 형, 저 눈 좀 붓지 않았어요? 울었다고 네가? 안 울었지. 눈 좀 부어? 눈 좀 부쳐라. 눈 좀 부쳐라.